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밥 밥 밥 우리 이렇게 밥 먹고 주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박 이러면 어떡해? 인작 임박 이러면 밥 버리고 와야 되는 거야 우리? 우리 밥 먹고 잠깐 냅둬 놓고 옆에다가 저희 잠깐 이따가 올게요 이러면서 그러면 고객님 그건 안 되세요 우리 저희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 정도가 어떻게 영유가 안 배시죠? 순근하세요 떡볶이! 약붙이 만두에다가 떡볶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? 이미 먹어서 же promise 먹어야 돼요? 더 맛있게 먹어서 먹어야 되요 식당과 함께 먹어서 먹어야 돼요 찬묵 확실하게 먹어서 먹어야 돼요 존경 한국은 한국에서 시키고 싶어서 일회의로 인사를 가고 계산 방향이 여기가 딱 은은하게 나왔네 여기가 딱 은은하게 나왔네 여기가 딱 은은하게 나왔네 고등학я원 ARGH torch 그 된 과ình 한페이서 나는 가능해 나 이거 사고싶어 너무 귀엽다. 나 코끼리 너무 좋아. 가야 되겠어. 아 나는 푸우. 그렇네. 미쳤나 봐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나도 가지고 2만 9천 원이면 어떻게 생각해? 2만 9천 원이야? 어 2만 9천 원이야. 3만 9천 원 거 아니고? 어. 비싼데? 3만 9천 원이네? 왜? 얼마야? 3만 9천 원인데? 다 3만 9천 원이네? 나 이거 너무 곰돌고 가지고 싶어. 아 호미쿤이야. 너무 예쁜데 나 이거 한지 사갈까? 왜 만 원도 안 하는 컵인데? 좋아. 이거 뭐 계속 두드리고 있을 거야? 뭐야 여기 마우스가. 아니 탑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. 만져봐. 쓰는. 어? 탑이 너무 화네.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나 짱구 덕구잖아. 그래? 맞아. 너 짱구 좋아하지? 호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진짜 한 마을 같아. 이렇게 썼다. 어? 라인즈. 흐흐흐. 동영상도 안 좋은데? 대단해. 아멘,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.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오씨 이거 그림 뭐야 어머? 그림 뭐야 이게 되게 더 오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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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저기 있어 이모 저기 있어 이모 저기 있어 jeżeli 알았을 때 이모 저기 있어 다음 내가 이거 가지게 나 이거 좋은데? 그래? 응 서로를 직접 원하는 걸 가졌어 거연대 일기 끝 끝 끝 자기가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좋아. 왜 웃어? 아하. 그 파마하니까 몇 년만에 하는 거지? 초등학교 때 하고 한 달 짜놔. 몇 살? 응? 초등학교 학년인가. 내가 6학년인가 하고 안했어. 5학년 땐가 4학년 땐가 그때. 그때로? 아니 나 초등학교 5학년, 4학년이 아니구나. 저학년 때, 더 어릴 때. 계속 나를 써놨어. 그랬던 거 같아. 응? 그랬던 거 같아. 응. 안아져서 물을 던지면서. 마지막으로 물을 박는 것 같아. 잘 넣어달라고 해야하는데. 흠. ро트맨. 거의 다 넣어 줍니다. 투어. 휴납. 인잔. 야채. 너무 많아. 유 Top. 침이의 양바로 솔로 사라짐은 안으로 가득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힘든 옷을 입고 그루밍해지고 있다 서로 그러면서 내 입만을 입고 내 입은 옷을 입고 이럴 때 내 입은 옷을 입고 그루밍해지고 있다 다시 양바로 솔리라 빨리 안녕하세요 저 머리 했거든요 오늘 엄마한테 네에에에에에에엄 엄마한테는 했거든요 저희는 머리 했거든요 으으으으으으음 안드레벨 로봇한 스타일 부드레기나 자리에 물을 넣어 으흐흥 로봇이 캬스틴 오늘은 오랜만에 고야리 이런데 다른 곳 오 막내 표지 지금 자꾸 똥쌌잖아 동산살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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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가 걸어가야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동산살렘 솔라 이리와서요 간식 주세요 이거 뭐야? 동산살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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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없다 여기 있네 동구멍 보이네 주씨 간식 주씨 간식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없어 우리한테 그 Cara 그렇게 나 이제 그만 먹어 내 나 비누서 한 마리 꺼봤는데 난 안양주까지 여행으로 얻었잖아 난 양주까지 여행을 얻었어 차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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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